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르면 12월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됩니다. 시는 8일 보상계획 공고와 개인별 통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공고 내용은 22일까지 시청민자유치과와 사업시행자인 의정부 리듬시티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보상협의와 매매계약 업무 등 보상 업무는 위수탁협약 체결에 따라 의정부 시가 맡습니다.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산곡동 일대 65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문화와 관광, 쇼핑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민자사업입니다.